시시모님이 주신 이벤트 당첨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맛있겠죠? 뭘 주셨는지 여러분도 가보자고요 뭐를 먹을까? 먹으러 먹으러 갑시다 선물을 주셔서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먹는거라서 주변에 입어놨 JIMMY 이거 먹으러 왔어요 마저 만나고 면지도 USDA 댄스와 비주얼 바로 나오겠죠? 지금 시어머니 댁에서 산거가서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아저씨가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휴대폰 보고 있어가지고 못찍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나나 우유랑 그래서 오늘은 초코볼 시식맨님이 주신 초코볼을 소양님이 내게 드셨던 거고요 이런 거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시식맨님이 주신 초코볼 초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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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trabajo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